미배 th 오배 감독의 선율이 물결지는 시간 특선 라이브! 라이브가 왔어요! 저는 이 세 분이 섹시동안클럽이라고 나오셔서 나도 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 섹시동안클럽의 최민철, 양준모, 하동원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우리 4세대 아이돌 최강 보컬이죠 덕분적인 음색의 소유자 퍼플키스의 수환 어서오세요! 수환부터 인사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퍼플키스 수환입니다 진짜 노래 잘해요 제가 저번에 나왔을 때 너무 반해가지고 그 음색에 반해서 반해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쁘게 생겨서 음색깡패예요 세 분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섹시동안클럽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섹시동안클럽이고요 하면서도 좀 민망해 하시는 거예요 형님 민망하지 않아요 저는 섹시동안클럽 섹동클의 리더를 맡고 있는 최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리더 네 안녕하세요 양준모입니다 드디어 왔어요 드디어 왔어 걸투시에 드디어 왔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섹동클 처음으로 하게 되는 인턴 하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단체 인사가 있는데 한번 단체 인사 봐야죠 아이돌 그룹처럼 인사 그렇게 쓰고 하셔야 됩니까? 그럼요 화가 나신 건가? 웃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웃고 있는 거예요 다들 100년 뒤에도 이 얼굴이다 우리는 섹동클 감사합니다 섹동클 이게 어릴똥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어릴똥이 아니라 저희는 20년 전이나 100년 후에나 같은 얼굴을 항상 유지하고 있는 하틀똥 그래서 섹시동안클럽 그 얼굴을 계속 유지한다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그렇긴 하지 너도 중학생 때 아주머니들이 지나가다가 아저씨야 이랬거든요 저한테 오 그런 동안이구나 근데 하동원 씨는 어떻게 인턴으로 이쪽으로 들어오셨어요? 네 평소에 노래를 좀 하고 싶었는데요 영웅이라는 뮤지컬 보러 갔다가 엮였어요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세 분이 이렇게 저희 말고도 몇 명이 있죠? 누구보고 있어요? 7명 많이 있네 최민철, 최수영, 문종원 김대종 김대종, 조순창, 양준모 그리고 하동원 누구 하나 빠졌나? 다 된 것 같아요 원래 여섯 분의 하동원 씨가 개그원 멤버로 들어가신 거라고? 네 이번 공연에 처음으로 참여하게 되셨습니다 그 위에 이제 저음을 맡고 있죠 저음을 맡고 있어 나도 좀 넣어두시고 언제나 좋으시죠 언제나 좋으시죠 개그원으로 개그원에 개그원을 한번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왜 뭉친 거예요? 색동쿨 왜 뭉쳐서 뭐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뮤지컬계에서 배우시잖아요 굉장히 강렬한 어떤 끝판왕 캐릭터들로 모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뭔가를 하면 굉장히 큰일이 나겠다 그런 얘기를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해오다가 10년 전에 한번 모여서 우리가 한번 큰일 한번 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그룹을 만들어서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그래서 계속 콘서트도 하고 이런 걸 많이 하다가 사실 5년 전에 단독 콘서트 하고 나서 코로나 이슈가 있고 뭐가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못 모였어요 못 모였다가 네 그러다가 지금 이제 좀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해보자 그렇게 해서 모이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네 그래서 이번 콘서트는 남량 특집이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특집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의시의시한 거예요? 의시의시하고 아주 호러블 호러블하고? 테러블 이런 느낌인데 저런 어린이도 볼 수 있는 남량 특집입니다 그래서 아 진짜? 네 그래서 저희가 워낙 이제 센 캐릭터에 센 노래를 많이 하고 무서운 노래를 많이 하는데 그런 걸 한번 다 모아서 제대로 한번 그런 넘버들을 위주로? 네 그래서 어떤 걸 하죠? 저희가 작품 저희가 뭐 이제 레미제랄블도 하고 스위니토드도 하고 치키랜 아이들도 하고 치키랜 아이들도 하고 이제 관객분들이 귀에 되게 익숙한 곡들로 많이 유명한 곡들로 넘버들로 발라드 따위는 안 부릅니다 아 근데 앙준모 씨하고 재민철 씨하고 느낌이 좀 비슷해요 그래요? 휴엄만 있으면 되게 비슷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처음 들어봅니다 서운하신 모양이 아니 세 분이 다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 느낌이 뭐가 있는데 누가 비슷하다가 누가 제일 서운할까요? 사실 우리가 이제 오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야 넌 뭐 입었냐? 그래서 그럼 오늘 귀엽게 입고 나가야 된다 그냥 에메랄드 니트 입고 왔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근데 네가 말한 에메랄드가 이거야? 맞습니다 에메랄드는 약간 이게 애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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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트였구나 저희만 너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공연 얘기할 건 없습니까 홍보? 더 하시고 이제 수환 씨 넘겨드리려고 그래요 한정원 씨 얘기하시죠 홍보 날짜랑 그런 거지 얘기해 주세요 8월 18, 19일에 공연을 하고요 마포에서 공연을 합니다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마포 아트센터 아트홀 맥 맥 아직 인턴이란 좀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선배님들 모시고 그냥 왔습니다 세 분이 아까 리허설 하는데 장난 아니죠 남자들 보이시죠? 이따가 들어볼 거고요 수환 씨가 첫 솔로 앨범을 드디어 발표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언제 나오나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팬들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타이틀곡이 뭐예요? 타이틀곡은 앨범명이랑 똑같이 20라는 곡인데요 제가 20살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두려움과 설렘이 복합적으로 담겨져 있는 곡이라서 많은 분들께서 잘 공감하시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와 20살 된 거예요 올해? 사실 만나 이 밤으로 다시 돌아가서 돌아와서 20살? 두 번째 20살이라서 규정판 맞았구나 네네네 아 그렇지 뭐 우리도 다시 한번 잘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정키가 프로듀싱을 맡았네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좀 진분이 있었어요 원래 전부터? 사실 리슨업이라는 탑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음 이렇게 연을 맺게 되었는데요 그때 또 작업물도 너무 좋고 결과도 되게 좋았어서 이번에 같이 또 한번 해보면 또 좋은 시너지가 날 것 같아서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정키씨가 수환씨 노래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요 괴물이라고 너무 감사하게 자꾸 칭찬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또 당근 타입이거든요 당근을 많이 먹고 열심히 녹음했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하면 잘하는 타입 네네 작사도 직접 했네요 네 제 자전적인 이야기들이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참여했는데 이 타이밍에서 제가 앨범을 들고 왔어요 선배님들 이 타이밍에서 이 타이밍에 딱 좋은 타이밍이야 지금 드릴라고 섹시동완클럽도 갖고 오셨군요 이거 테이프예요? 옛날식으로 테이프를 테이프가 있어? 카세트 타이밍으로 냈어 카세트 데크가 있으신 분들은 테이프 사이즈로 계속 끄리니까 뭔가 파시는 분 같기도 하고 사인에 메시지까지 다 우리 수환이 감사합니다 정성스럽고 이렇게 우와 저 감사합니다 스타는 제일 마지막에 받아요 아니 이거 수환씨 이거 테이프 카세트가 없는데? 카세트 그러게 말이면 멜론으로 또 들을 수 있어요 아 되게 아이디어네 하나 하나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어요? 들어있잖아요 플레이어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플레이어가 없다고 음원 사이트에서도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좋지만 듣는 거는 음원 사이트로 들어주세요 앞에 자필로 다 편지를 써주셨어요 아이고 아니에요 감사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도 듣고 싶죠 노래 노래 진짜 잘합니다 트윈티 지금부터 라이브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무살이 되는 어떤 본인에게 약간 두려움과 설레임을 같이 표현한 노래라고 하는데 0902님이 수환님 극락 보이스 라이브로 들을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노래를 들으면 극락이 와 있는 거예요 극락 보이스 진짜 그만큼 노래를 잘하는 정키가 괴물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준비되었으면 트윈티 박수를 청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들 아들 함께 하시는 데이터 기억은 설레이던 모습이 있어 작고 어린 아이가 노래하고 춤을 추니 너도 나도 신이 나는 걸 어느새 커버린 나 이 날개짓을 잃은 듯 두려워 하지만 I'm feeling you 너만 있으면 난 Let's all dance 느끼는 대로 맘 가는 대로 Hold me close, fly away I love you 나를 비추는 그 다가에서 I just wanna say 반짝인 빛처럼 My 20 나만을 비추는 저 spotlight 다시 오지 않을 이 순간 I love you 꺼져가는 불빛 어둠이 들이면 나만을 비춰줄 그대를 찾아서 I cause I'm feeling you 그대만 있으면 난 Let's all dance 느끼는 대로 맘 가는 대로 Hold me close, fly away I love you 나를 비추는 그대가 있어 I just wanna say I just wanna say 세상이 잠이 들어 하나둘씩 꺼진 거면 두려움이 찾아와 너를 흔들지 마 문을 열고서 이 빛을 마주해 Oh Let's all dance Let's all dance 느끼는 대로 맘 가는 대로 Hold me close, fly away I love you 나를 비추는 그대가 있어 I just wanna say 기다려왔던 지금이 나답게 Now let's dance 날개를 펴고 저 멀리 멈출 수 없어 그대만 있으면 그대가 있어 I love you I just wanna say I love you I just wanna say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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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독보적이에요 독보적이에요 음색이 어때요 하도걸씨 아까 전에 음색이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음색도 좋고 머리색도 좋고 혈색도 좋고요 다 좋은 것 같아요 삼색이 좋네요 삼색이 운동 잘 들었습니다 혈색이 스무살이면 뭐 혈색이 뭐 한참 좋은 날이죠 아 도가씨도 혈색 좋으세요 오늘 아 감사합니다 저 비비 바르고 왔어요 아 비비색 좋습니다 아까 비비 노래 들었잖아요 그죠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 양준모씨 아 네 그 성악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네 어린 나이에 이 톤을 만들고 되게 트레이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연구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브라토 같은 거 되게 매력있게 잘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브라토가 특히 예 많이 비브라토 하더라고요 네 챔서씨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일단 저희랑 너무 다른 목소리여가지고 아 너무 부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아 노래를 이렇게도 하는구나 그래서 아 너무 좋았습니다 목소리를 악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진짜로 악기 같은 네 진짜로 독보적이죠 김진주씨 아니 목 안에 무슨 악기 있는 거 아니죠 아우 신기해 신기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권요한씨는 에어컨이 고장난 찜통 사무실에서도 극락을 느끼고 시원한 거거든 이정미씨가 영어 버전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셨는데 네 수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두 곡이 있는데 두 곡 다 영어 버전까지 수록이 돼 있어서 골라서 들으... 아니 다 들어주세요 아 큰일날뻔 했네요 네 큰일날뻔 했어요 다 들어주세요 영어로 살짝만 좀 불러주시면 어때요 아 네 후렴 부분을 살짝 불러드리겠습니다 Let's all dance any way you feel any way you want hold me close fly away I love you 여기까지 이야 아 unbelievable 하덕헌씨 완전 막 지금 빠지셨어 빠지셨어 It's the fantasy 수환씨는 저희 색동클과 함께 가겠습니다 오우 감사합니다 본인도 객원이신 걸 알고 있는데 저도 위태위태해요 사실 아니 그 미세한 비브라토가 와 너무 면역적인데 고것만 조금 들려요 아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야 I love you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디 오디션 가서 그냥 봐도 다 한 번에 다 붙잖아요 노래 이런거 하면 어 초반에는 초반에부터 많이 붙었습니다 아하하하하하 자신감이 수고라는 게 있어 아하하하 열심히 했습니다 김태우씨가 수환님 염색 어디서 하셨나요? 음색도 좋지만 염색 너무 잘 됐네 염색깡패 염색깡패 아 저 이따가 메시지로 샵 저희 전화번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려주세요 인스타에 네 올리겠습니다 어 이것도 읽어주시죠 김동래님께서 오늘 수환씨가 잘 나오셨네요 삼촌들이 옆에서 얼굴도 작아보이고 뽀얗고 빛이 나네요 날 잘 잡으셨던 그러니까 우리까지 포함해서 지금 삼촌들 다섯명 사이에 애매한 날들빛나는 사람들이 양쪽에 있어가지고 아니요 뭐 빛나네요 진짜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이제 색동콜 삼촌들의 멋진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어떤 넘버를 들려주실 겁니까? 아 저희가 저희 콘서트에서 부를 노래이기도 한데 더 데빌이라는 뮤지컬에서 피와살이란 곡을 부르겠습니다 피와살 저희가 삼중창 버전으로 조금 편곡을 했는데 한번 잘 들어주시면 너무 멋있어요 세 분 노래하시죠 네 자리로 더 데빌이란 작품에서 피와살이란 기가 막힙니다 야 오늘 여러분 돈 내고 가셔야 돼요 나갈 때 이동국씨가 이딴 문자를 보냈어요 색통클 같이 술 한잔하고 싶네요 시비 걸릴 일이 없을 듯합니다 같이 있으면 강렬하시죠 아 그리고 또 목소리까지 네 되게 따뜻한 분들이시잖아요 저분들이 또 자 그럼 피와살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무엇인가 삶은 무엇인가 검은 혼돈 속 잠시 피는 불꽃 제가 되어 멀리 사라져 가만한 흔적도 없이 가련한 삶이여 내 피와 내 살이여 내 품에 안겨 잠들라 나의 뜻으로 지친 네 영혼 쉬게 하라 이 순간 열려진 문 고요한 침묵 그곳으로 가라 죽음으로 나를 살게 하라 죽음으로 나를 살게 하라 날개인 날 다시 날개하라 어둠이 아닌 빛을 향해 가라 어둠이 아닌 빛을 향해 가라 내 영혼 선택한 곳 가련한 삶이여 내 피와 내 살이여 내 품에 잠들라 내 영혼 쉬게 하라 내 피로 너의 죄 정결 개사니 나는 너의 생명과 길이여 질미니 진실로 나를 불러 맞이하여 진실로 나를 불러 맞이하여 내 영혼 다시 살게 해 내 영혼 다시 살게 해 나의 뜻으로 내 피의 뜻으로 살게 해 내 영혼 다시 날개해 내 영혼 다시 날개해 내 영혼 다시 날개해 나를 불러 맞이하여 내 영혼 다시 날개해 내 영혼 다시 날개해 노래가 끝나자마자 채대종씨가 네 글자를 남기셨어요 할렐루야 지금 난이 났으면 정인재님은 방금까지는 천국에 있었던 것 같은데 순식간에 지옥으로 떠났어요 몸나지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정유림씨 문자 우리 수아씨가 읽어주세요 정유림님께서 이 오빠들 뭐해요 왜 잘생겨 보이지 갑자기 하고 점점 저희에게 빠져들고 있는거에요 어떠셨어요 수아씨? 뭔가 그냥 서서 노래만 부르시는데 되게 이미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눈 감고 들었는데 뭔가 그런 장면들이 차마 볼 수 없었어요? 눈을 감고 들었는데? 아니 아니 감상하느라 눈을 감고 들었는데 눈 감고 들어서 좋으신거에요? 아니 아니 그런 장면들이 펼쳐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노래만 들었는데 장면이 펼쳐지는 네 8676님 저 고릴라 들었는데 어머나 하정우씨 노래 잘하시네요 누굴 얘기하는거죠? 누구죠? 셋 중에 누가 하정우씨? 설마 성만 똑같네요 하 하정우님 잘생기셨죠? 하정우씨 잘 계시죠? 네 알겠습니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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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있어 맞아 맞아 하정우씨요 8월에 색동클 남양특집 콘서트 양일 모두 예매했어요 무시무시한 색동클 님들의 넘버들로 제 마음을 꽁꽁 올려주세요 아니 녹여주세요 네 기대해주십시오 또 애매하셨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성 관객들이 많죠? 오이시면 거의 보통 한 95% 정도가 여성 관객분들인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남자들이 많이 오면 되게 분위기 너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저희 남자들이 센 7명이다 보니까 춤도 추나요 혹시? 무대에서 엄청난 저희가 댄스가 기다리고 있죠 로키오로쇼 뭐 이런 아 로키오로쇼 저희가 파격적인 의상 입고 제대로 한번 춤을 보여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아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4부에서 더 얘기 나눠볼게요 네 4부의 문을 엽니다 섹시공항클럽의 최민철, 양준마, 하더군씨하고요 퍼포렉스의 수환과 함께 4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문자를 하나 읽고 갈까요? 수환씨가 직접 하나 읽어주세요 강시현님께서 퍼플키스 수환님 너튜브에서 빌리아일리씨 배드가이 부르는 거 들었는데 대박 오늘 한 소절 부탁드려요 이것도 물결을 물결대로 읽네요 대박 이거 들어보시면 진짜 안 들어보신 분은 진짜 장난 아닙니다 이 노래 반응 장난 아니야 조금만 불러주시죠 감사합니다 스노우맨 부를 줄 알아요? 혹시? 띄워주셨네요 와 이걸 다 읽을 수 있나요? 와우 한 번 해보겠습니다 don't cry snowman Don't cry snowman not in front of me who will catch it is if you can't catch me darlin if you can't catch me darlin 우와 몇 개 막 실험시켜보고 싶다 원래 워낙에 쇼츠라는 데서 많이 보긴 했거든요 오 정말요 네 그런 곡도 한 적 있어요? 그 노래 뭐예요? 그 노래는 뭐예요? 약간 이런 목소리 부르는데 I love you for sentimentalism 이렇게 하는 거 I love you I love you 아니야 아니야 I love you for sentimentalism 옛날 노래인데 이거 오 이거 무슨 노래지? 에이 내가 죄송해요 다음에 연습해 오겠습니다 에이 옛날 노래가지고 자 8298님 오늘 게스트는 음색깡패와 깡패 전문 배우 조합이 나오셨네요 보라가 보라를 키고 보는데 너무 무서워요 깡패 조합이라 그래서 자꾸 색동클이라고 이렇게 하는데도 아니 이제 진짜로 저는 양준모 씨는 개인적으로 참 잘 아는 동생이에요 네 형님 근데 이제 되게 좀 강한 인상이시잖아요 근데 되게 따뜻하고 착한 분이시거든요 아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럼요 설명 좀 해주세요 양준모 씨가 되게 그 귀여운 거 좋아하고 어떤 거?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리고 뭐 키티 같은 거는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겉보기 겉보기 딱 그리고 뭐 이렇게 초딩 입맛 그런 거 입고 근데 옷을 오늘 또 그렇게 입고 저같이 저 보세요 저 그러니까요 그림 있고 그러니까 그럴까봐요 그런 거를 평상시에는 좀 입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도 형님 오랜만에 뵈가지고 진짜 너무 반가워요 지금 저랑 민현은 결혼을 같이 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의학박사 이공학 같은 역할을 더블캐스팅으로 하면서 알게 됐는데 너무 따뜻한 친구입니다 양준모 씨가 딸기 요거트 스무디를 좋아해요? 아 네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디 카페 가면 이제 항상 어이구야 어이구야 이게 이제 저희가 둘이 영웅하고 영웅할 때 이제 이토하고 제가 안중문화했을 때 누구 팬분들이 필터로 누가 아 저 제가 저런 걸 좋아해요 아 필터를? 제가 해보면 저런 걸 좋아하는구나 저런 토끼랑 하트 이런 게 저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잘 어울려요 저런 인상과 너무 잘 어울려요 의외로 그냥 카메라 순정 카메라를 안 쓰시고 항상 어플 쓰시는 어플도 저니까 어플도 저니까 저기 커피차를 선물 색동클 페어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두 명에게 커피차 선물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이제 딸기 스무디 먹고 얘는 뭘 먹고 있니? 딸기 스무디 좀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저거 먹고 있으려고 우와 하더건 씨도 얘기가 있는데 되게 감옥할 것 같은 느낌인데 아내보다 훨씬 애교가 더 많으시대요 아내분이 유명한 성우시죠? 네 맞습니다 안녕 자두야 자두 자두 역할을 하시는 분 짱구만 말려 짱아랑 철수 하시는 성우 저분의 와이프가 네 맞습니다 놀라실 것까지 아니 또 유명한 분들끼리 이렇게 결혼했다 그러면 또 놀라니까 또 분야가 다른데 네 근데 뭐 다들 어떻게 만나셨어요? 교회에서 만났고요 어느 교회입니까? 네 인천에 있는 주한장로교회라고 거기를 좀 가야 되나? 교회라도 좀 다니라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그랬나? 교회에 나갔고 교회의자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배드리고 있는 분 그러네 약간 개척교회 느낌이죠 네 그렇죠 이 정도면 부응했죠 아 교회에서 만나셨구나 먼저 대시를 하신 거예요? 네 제가 먼저 대시를 했고요 아우 네 그랬죠 아 좋습니다 78402 충성 559기 최봉관입니다 뭐야 또? 최민철 고참님 목소리 들어서 좋습니다 어 맞아요 본관아 충성 어 그래 고생 많아 반갑다 어디 뭐 특별한 부대에 뭐 나오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니요 저 광주에서 경찰서에 있었어요 아 의경 네 의경 그래서 파출소에서도 근무하고 도둑도 잡고 근무 되게 잘해가지고 경찰서에 있을 때 경찰관들이 음악 한다고 그러니까 네가 무슨 음악이야 넌 무조건 경찰이야 이러고 정말 제의 많이 받았었어요 도둑도 많이 잡고 아 예 되게 잘 잡았어요 되게 놀랐을 것 같아요 딱 의상 보는 순간 서로 이제 서로 뭐야 같은 편인가? 같은 편이야? 같은 편이야? 그래도 저는 경찰옷 입고 있는데 코스펜가? 헷갈려가지고 어? 그러셨구나 생활을 잘하셨구나 어 신기하다 같이 군생을 하셨던 분이에요? 네 맞아요 저보다 한 세 달? 밑에 세 달 밑에 그러면 뭐 다 아시겠죠 선물하러 본관 씨한테 선물하러 뽑아주세요 아이고야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본관 씨한테 우리 고참이 최민철 씨가 드립니다 자 선물은 뭔가요? 주의 주유권 주유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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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수환 씨가 마마무 후배 그룹이에요 같은 회사에 네 그렇습니다 솔로 활동을 이제 처음 하니까 아무래도 마마무는 선배 경력이 있잖아요 네 얘기 좀 안 해주던가요? 화사나 누가 아 네 안 그래도 제가 이 곡 프로모션으로 처음 해라는 컨텐츠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 곡을 미리 들려드렸을 때 문별 선배님께서 문별이 네 뭔가 걸그룹인 거 모르고 노래를 들었을 때 그냥 솔로 아티스트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퀄리티다 라고 얘기해주셨고 정말 많이 부담도 되고 할 텐데 열심히 하라고 응원해주셨습니다 선배들이 든든하지 네 너무 든든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커버곡으로 오늘 또 한 곡을 더 들려주신다는데요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네 블랙핑크 선배님들의 스테이라는 곡 진짜 옛날에 진짜 근데 이번엔 조금 그때 불렀던 거랑 살짝 바레이션을 해서 부를 예정이어서 새로울 겁니다 기대됩니다 자 노래하시죠 무대를 모시겠습니다 이런 문자가 왔네 이동욱씨 혹시 학교 다닐 때 수환님 별명이 수환보 온천 아니었나요? 아 정말 선생님 이동욱씨 뭐 이딴 문자를 보냈습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가보다 수환보 온천도 이거 진짜 근데 뒤에 있었네 크크크 미안요 아재라서 이게 있었네 아 사과를 하셨네 네 자 수환씨의 무대입니다 블랙핑크의 스테이 커버곡인데요 아 정말 노래 잘합니다 솔로 아티스트에요 그냥 네 그럼요 자 박수로 청해드릴게요 자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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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 혹시 널 떠날까 늘 불안해해 I just want you to stay 점점 무뎌져가는 너의 근무 표정 속에 천천히 내려와 참여 거울에 속삭이고 내 날 당연하게 생각하는 너지만 그게 너 따워 그래도 So stay, stay, stay with me 널 닮은 듯한 슬픈 멜로디 이렇게 날 울리는데 네 향기는 달콤한 빨란이 너무 믿지만 사랑해 어둔 밤이 다 가두기 전에 내 곁을 떠나지마 아직 날 사랑하니 너만 봐겠다면 오늘은 떠나지마 굳이 너여야만 하는 이유 묻지마 그저 내 곁에 Stay with me Go to the sunlight lalalalalala lalalala lalalalala lalalala lalalalala lalalalala 널 닮은 듯한 슬픈 멜로디 이렇게 날 울리는데 네 향기는 달콤한 빨래니 너무 밉지만 사랑해 어두운 밤이 내가 두기 전에 내 곁을 떠나지마 아직 날 사랑하니 네 마음과 같다면 오늘은 떠나지마 굳이 너여야만 나는 이유 묻지마 그저 내 곁에 Stay with me You always said there's something lik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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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당장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냐 그저 내 곁에 Stay with me You also said there's something lik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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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い, ahí, il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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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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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리트 스트리트 수환씨 혹시 학창시자 몇 명 중에 수환 보호천이 있었냐고 아쉽게도 없었지만 오늘부터 있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잘 모르죠 수환 보호천 항상 제 네이버에 수환이라고 치면 수환 보호천이 있긴 해서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수환 아 정말요 아니래요 이동욱님 어제까지 최애 저의 최애는 이미자 선생님이었는데 오늘부터 바뀌었어요 이제 최애는 바로 수환님 우와 감사합니다 여태를 거슬러 올라간 겁니까 지금 뭔가 회피 차이가 많이 나네요 하트 소세기 힘하고 자 이번에는 색동클 라이브를 더 들어볼텐데 어떤 노래 또 들려주실 겁니까 아 이 노래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모든 멤버들이 좋아하는 노래인데 노트르담드 파리에서 벨이란 아름답다 남성 삼중창인데 얘랑 딱 잘 어울려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무대를 보실까요 노트르담드 파리 노트르담드 파리 못 봐가지고 이런 고급스러운 공연을 오늘 여기서 일단 맛보기로라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어마어마한 게 그렇죠 에스메랄다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그냥 어? 그런 거잖아요 노트르담드 파리의 벨이란 자 준비되었으면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고! 고! 박수 괴짓다는 그녀를 아름다운 그녀를 바라볼 때면 난 마치 지옥을 걷고 있는 기분 그치만 자락에 붙뚫린 내 눈길 이런 내 지도에 의미가 있을까 그 누가 그녀에게 돌을 던지는가 이 땅에 살아갈 가치도 없는 자 울고 싶어 단 한 번만 그녀를 만져볼 수 있게 해 주어 에스메라이가 너를 사로잡고 있는 악마가 신을 향한 내 눈을 가리는가 너로 인해 눈을 띈 욕망에 갇혀 저 하늘을 더 바라볼 수 없도록 원죄의 숙명을 안고 사는 그녀 그녀를 향한 욕망은 최악인가 이 천하고 더러운 한 여자의 등에 인류의 십자가가 놓여 있는 듯 온 노트를 다 부탄한 너만 그녀를 나의 것이 되게 해 주어 에스메랄라 그녀를 알다 해 해 성목 emp 춘추는 넌 내게 마법을 걸지 사랑이요 제발 난 용서해 주어 신성한 결혼의 원약을 저버린 그 누가 내게서 눈을 뗄 수 있을까 그대로 굳어서 돈이 된다 해도 어 플랫릴리스 나도 어쩔 수 없어 내가 원하는 사람은 에스메랄라 그 심한 자랑에 붙들인 내 눈이 이런 내 기도에 의미가 있을까 그 누가 흔냐에게 돌을 던지는가 이 땅에 살아갈 가치도 없는 자 모르 싶어 못하는 법만 그녀를 만져볼 수 있게 해줘 에스메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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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남자한테 고백할 뻔 너무 멋있죠 너무 멋있죠 그죠 우리 균디도 나중에 기회되면 같이 해도 에스메랄라 느낌 나잖아요 근데 우리 태균이 형님 제가 배우들 볼 때마다 형님처럼 이렇게 저음을 타고난 사람이 정말 드물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성악을 하셨었으면 진짜 진짜 잘하셨을 것 같아요 깜짝이야 목소리가 갑자기 내려가셨어요 원래 베이집니다 문자 하나씩 빨리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읽어볼까요 네 1948님께서 와인잔을 원샷하고 움켜쥐었다가 던져버리고 싶어요 아 이 비장한 비장한 박혜연님 공짜로 들어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그렇지 예매하시면 됩니다 요는 날 차 안에서 듣는 이 목소리는 무엇 자동차 오페라 극장에 온 것 같아요 동원씨도 민철아 중앙대 성악과 동기형 준희형이야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라디오 문자 보내본다 언제나 응원한다 넌 멋지다 평소에 사람들한테 연락을 안 하고 지냈나 봐요 이렇게 나오니까 어 준희형 반가워 전화할게요 준희형도 선물 하나 뽑아주시죠 어 준희형 선물 복마시는 주유권 우리 준희형은 과연 뭘 받게 될까요 이 형은 제가 중앙대학교 성악과를 나왔는데 거기 제 동기에요 아 동기형이니까 준희형 준희형 뭐에요 미안해 삼색볼펜 삼색볼펜 준희형 삼색볼펜 네 뭘 말해줬습니까 자 메모하세요 자 2818님이 양준보 교수님 교수님 대신 소감 들려주세요 하셨는데 전임교수가 되셨다는 소식이 있더라구요 네 올해 한 학기 끝냈습니다 순천향대 네 자 공연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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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뮤지컬 하는 친구들을 같이 공부하고 있죠 어때요 한 학기 지내보니까 어때요 네 너무 순수하고 착하고 이제 훈련 재훈련이 되게 힘든데 한 학기 동안 너무 잘 따라줘서 고맙다 얘들아 2학기도 잘해보자 예 어 교수님 양 교수님 양 교수님 양 교수님 예 일단 광고 빨리 듣고 올게요 Here we go 박민정씨 박민정씨 아니 이분들 조합은 뭐에요 곧 합치시는건가요 저만 뒷북 치는건 아닌가요 맞아요 박민정씨만 뒷북 치는거에요 늦게 왔습니다 박민정씨 다 끝나가는데 공연에 가시면 됩니다 네 섹시동완클럽 콘서트 언제 다시 한번 언제 날짜 저희 8월 18일부터 8월 19일까지 마포아트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예매 중이에요 열찬리 예매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검색을 섹시동완클럽으로 검색하면 나오는건가요? 섹시동완클럽 섹동클 근데 저희 2회 티켓이 2분 만에 다 매준이 됐어요 아 벌써? 네 근데 저희가 오픈하자마자 그래서 이번에 반응이 너무 좋아서 사실은 연말쯤 앵콜도 준비하고 있고 계속 콘서트를 계속 다음 콘서트를 같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요? 모르는데 계속 양념은씨 모르는데요 아 그럼 그럼 이제 얘기하는 거 이제 얘기하는 거 그렇게 됐어 그렇게 됐어 하여튼 저희가 계속 준비하고 있으니까 계속 응원해주세요 제발 좋습니다 소아씨 오늘 감사드리고요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번에도 너무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서 오늘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렸는데 또 멋진 선배님들과 한자리에 있어서 너무 영광이 있고 여러분들도 트윈티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색지동안클럽 공연도 대박나시고 네 분 감사드리고요 상디 고생했어요 네 저는 다음주 나 안 나오든가 나오든가 다음주 나올거야 아마 아 그런가? 뭐 하여튼 뵙겠습니다 네 자 감사드립니다 아무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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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우 에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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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